코로나19 이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 2022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.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, 대구광역시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대구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됩니다. 지역의 30개 기업체가 제조업과 서비스업,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며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개별상담과 동행면접 등 전체 취업과정을 지원합니다.